지난 3일 지역주민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강서별빛 우주과학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2019년 지역주민들의 제안으로 조성된 과학관은 연면적 888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강의를 진행하는 우주배웅터, 우주에 대해 전시하는 태양계 정거장 등 다채로운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지상 2층의 천체 투영실은 지름 10미터 규모의 동 형태로 입체 영상을 사명하며 관람객들은 68석의 좌석에서 누워서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아이와 어른 모두가 자유롭게 드나들며 꿈을 키우고 추억을 되새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서별빛 우주과학관은 지난 8월 임시개관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개선했으며 앞으로 수준 높은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